자 초보자 미션 기능이 생겼어요 요 초보자 미션 기능 쭉 수행하면 아이템이나 다이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친구 기능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 기능 자 여기서 친구 기능이 생겼어 친구 기능이 생겨서 승인되기 요렇게 여왕이 조금 늦었죠 여왕이 증명사진 해놨네 승인하고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플레이어 아이디를 입력하나봐요 근데 숫자로 입력해야 되네 코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코드를 그러면 코드가 어딨냐 여왕이를 눌러보면 요 번호 요 번호로 친구 등록을 해야되네 어 요 번호로 친구 등록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내 걸로 보여줄게 아이디를 자 형이랑 친구 맺고 싶은 사람은 요거 요거 1909-249-92 무슨 계좌번호 같네 자 1909-249-92 자 요걸로 나한테 친출을 넣어주면 되겠다 렉이 좀 있네 자 요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뽑기 자 한번 이제 싱글에서 한번 볼게 친구 기능이 생겼는데 요거 봐요 친구 친구 배틀이 드디어 생겼어 아우 진짜 우리가 비공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니 이제는 완전히 딱 찍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아우 우리 삼천린이 반가워요 친구만 받아볼게 한번 친구 여기서 친구만 받고 생성 자 모집중 팀 편집 업고 자 여왕이 들어왔고 아까 빅맘을 증명사진이라고 하니까 이제 나미를 꺼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력으로 보고 자 일단 어? 이거 자동으로 노메달 노서포트 80 가네 아 노메달 노서포트 저절로 80에 가는구나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번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쭉 가봅시다 자 한 명 더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게시판 어? 게시판으로 얘기할 수 있나? 어우 이제 얘기가 되네 여기서 자 한번 가볼까요? 후보자 미션 받기 자 이거 했고 아 이거 뒤에 또 있어? 아 이거는 그냥 다 받으면 되는구나 자 다 했고 그리고 이거 받고 자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해봅시다 뭐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요거 요거는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다 돼 있는데? 아 이거 안 받은 거야? 자 초보자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요거를 싹 다 받고 요거는 뭐지? 정상전쟁 티켓? 정상전쟁 티켓을 주네 자 친구분들 일단 계속 받을게요 자 우왕좌왕이 그리고 우리 과장이 삼천리님 달려라 아까 정상전쟁 이거 하나 쿠폰 주던데 뽑기 요거 요거 아이씨 이거 루피 필요 없는데 이거 아이씨 이거 백렙인 것 같은데 왜 왜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아이씨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주셨어요 드디어 육성이 됐군요 자 좀 새로운 기능 좀 보겠습니다 싱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친구 기능 괜찮은데 여덟 명 매칭이 안 돼서 좀 아쉽고 자 1대 100 서바이벌에서 오토 기능이 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로우로 한번 오토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내가 지금 받아놓고 안 한 캐릭터가 좀 많아서 어 마젤라나 한번 오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오토를 어떻게 자동진행 여기 이제 자동진행이 생겼네 요걸 ON으로 해서 마젤라나 한번 돌려볼게요 스타트 얘네가 얼마나 잡아줄라나 4대4가 된다고? 팀별로 공유해야 되나? 뭐야 오토인데 나 자 오토 플레이 뭐야 뭐야 왜 안 해? 눌렀는데 안 해 왜 안 해? 얘 왜 안 해? 뭐 하는 거야 왜 안 돼? 얘 뭐 하는 거예요? 뭐야 이거 아 이거 아직 다 완성이 된 게 아닌가 봐요 뭐요 이거 다시 한번 오토 눌러볼게요 아 이거 이거 안 되네 자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요게 조금 안 다듬어진 것 같아요 자 오토 기능은 아직 안 다듬어진 것 같고 아 오늘 좀 급하게 만들 패치를 급하게 하셨나요? 새로 나온 기능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드리면 일단은 백 서바이벌 기능을 어 이제 우리가 굳이 귀찮게 하지 않아도 요거 자동 진행 모드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요걸 누른 다음에 승부를 가리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버그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 진행을 눌러도 오토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내용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빠르게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싱글 기능에서 여기 연습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 수비수 득점자 스타일별로 연습이 가능하고 맵별로 연습이 가능하고요 각 미션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이 한 개씩 챙겨받고 경험치를 2500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 건 이 친구 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요거 생김으로써 이제 비공할 때 많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팀을 생성해서 누구라도 오케이 상관없고 동맹 멤버끼리 할 수도 있고 친구끼리 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 아이디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암호를 맞추면 상대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은 시간에 또 매칭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기능 와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보면 내가 요렇게 합의차다 팽돌이 뭐 요 이름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번호가 있죠 플레이어 번호 거기서 친구를 찾기를 해서 친구 찾기를 해서 친구를 신청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요기 플레이어 아이디 요걸 복사해서 침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바로의 새로운 기능 오늘 만나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고 쏠쏠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할 때 정말 많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